친하잖아요.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고 친한 동생이고. 보니까 이런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 송진우 씨의 전속 계약서에 계약 기간 내에 새로운 성대모사를 4개 이상 개발할 것. 이게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계약서는 저희가 재미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SNS에 올리기 위한 콘텐츠였고. 이 성대모사라는 게 제가 개발해야겠다. 재미있게 해야겠다라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몇 사람 확보했어요. 그래서. 유영호 선배님 장혁 선배님 손혜영이 형 선생님. VGA 특공대 뭐. 그래도 8명에서 10명 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VGA 특공대부터 가봅시다. 여기도 재킹저기도 재킹여기 재킹 정통 재킹이 로구나. 이게 바로 주켓만 가면 알림 현장이로구나. 바로 나오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송진우 씨 하면 건치댄스. 한 번 볼까요, 우리? 왔는데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음악 주세요. 야, 이게 너무 웃겨. 나는 이거 할 때가 이렇게 웃기지 몰라. 맞아요, 포인트죠. 이거, 이거 포인트.